꿈과 공존과 가자 진짜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서 추천 한 번씩 눌러야 됩니다 이거는 응당 어? 아이고! 블랙타민 250개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빠른 타이밍에 장전을 쏠 수 있지? 버튼만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? 아플레넨님 고맙습니다 50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참 사이가 좋았어 뒷모습은 거의 부부다야 부부 그치 머리 한 명 길어가지고 딱 머리가 생머리인 게 치마 입어가지고 하시나마가 아 이승훈이 코피 팡팡 감사합니다 게임 음성이 좀 작다고? 일부러 BGM을 줄이고 시작했는데 약간 좀 이뤄게 덴고 하시나마 게임이 됐는데 그리고 사또의象徴として 이崖에 너의 얼굴을掘는 것이다 야, 기다려 그런 건 아니지 너의 뜻은 아니지 너의 뜻은関係ない せ이ぜ이恥ずか시가를 가요 네네 한 분 야가 놓치지 않나? 하하하하 아하하 어 지금 나머님만으로 뚫린건가 지금? 외벽이 막 저렇게 됐네 아 왁팀님 팁 감사합니다 50개 아 갑자기 막 터지네 아 별풍 릴레이 감사드립니다 어 이때부터 이제 삐뚤어져 가나 보다 어 저봐 저봐 눈 돌아가는거 빠져 눈 돌아가는거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 벌써부터 마음에 지금 야미노치카나가 자라고 있어요 아아 반비따님 고맙습니다 아아 사토오누켓 혼또니 아리가또 와아 다음밭도 같이 사주셨어 반비따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아 반비따님 아아 폭풍별풍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응 남은 우린 다 죽을꺼야 우리 일족은 멸종할꺼라고 너희들한테 우린 다 죽을꺼야 우리 일족은 멸종할꺼라고 너희들한테 우린 다 죽을꺼야 우린 다 죽을꺼야 우린 다 죽을꺼야 난 마을을 뜨겠어 난 다른길을 찾겠어 난 다른길을 찾겠어 오우 하하하하 와아 아 진짜 무섭다 원래 저런 눈빛은 사실 돌아서면서 지가 짓는건데 조자사야 아아 그게 아니야 바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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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신연로 그냥 일순의 기별가 있는 것들을 믿으시옵소서 잘 만들었네요